눈 감았을 테니 나를 찾아봐 넌 아마 이리저리 해낼지도 몰라 You're going craz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활자로 엽서 만드는 거 할 건데요 먼저 여기 원고지 안에다가 어떤 문구를 내 엽서에 담아가실지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뒤에 보시면 활자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저걸 다 골라야 돼요? 쓴 글자를 한 글자씩 찾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쓰시기를 그다음에는 하나씩 심는 거 한 다음에 인글 발라서 인쇄하는 순서대로 할 것 같아요 정말 책의 소중함을 알게 되겠다 과정이... 너무 생각했어요? 잡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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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뭔가 감사 인사를 전하는 느낌 하하하하 여기가 사이 하하하하 오오! 어머 네 이런 말 달달한 너의 숲에서 길을 잃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의 눈 속에서 헤엄치고 싶다. 너의 눈, 코, 입. 못생겼어. 누구 줄게. 뭘 해야 될까? 나는 정했지. 다 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들고 여기다 담으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우리가 쓰는 글자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깨, 깨. 다 적었어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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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는 없나 봐. 응? 맛있다. 오케이. 하나 완성. 심통하게. 끝. 다 했어요. 다 찾았어요? 네. 이거 이제 저희 우판이라는 과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찾아온 활자를 이 모양대로 심을 건데 순서가 왼쪽 오른쪽으로 바뀌다고 할 것이면 돼요. 이걸로. 이 자 찾아서. 네. 넣으시고. 꼭. 꼭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빈칸으로 채워도 되는 거죠? 지정. 같이 고개. 와, 이거 너무 잘하는데도 힘내없이 많아. 끝! 다 있어요. 완성. 저 하나 더 해보려고요. 롬은 없나요, 롬? 롬이. 됐다. 완성. 진짜 너무 열심히. 너무 열심히. 오디오 하나도 없죠? 이거 조판까지 다 했고요. 나머지 인쇄 과정만 남았는데 뭐 먼저 해볼까요? 간단입니까? 롤러를 수평으로 잡고요. 활자 위에만 이렇게 굴려서 칠을 해주시고 종이를 위에다가 살짝 올리고 덮게 덮은 다음에 이걸 이제 돌려보세요. 얘가 지나가면서 눌릴 때 느낌이 딱 올 거예요. 느낌 맞죠? 잘 됐는지 볼게요. 가운데에 딱 왔네. 너무 귀엽다. 어떡하지? 너무 귀여운데? 여기에서 잉크를 골고루 칠해보세요. 진해져라. 이제 종이를 여기 이렇게 가운데에다 놓으면 가운데로 깔 수 있고 왼쪽에 놓고 싶으면 이렇게 넣어도 되거든요. 이쯤이 좋은 것 같아요. 이쯤의 중간. 이렇게 삼아 돌려보시면 오, 야. 짠. 오. 네. 아, 좋다. 재밌다, 이거. 집에 갖다 놓고 싶다. 이거? 너 이거 다 사야 돼. 너 다 만들어야 돼, 이거. 아, 잊고 있었어. 왜 어렸을 때 언니는 지우개 도장 안 만들어봤어요? 아, 지우개 파가지고? 어, 나 그거 진짜 많이 했는데. 오. 딱 좋아, 이거. 딱 좋아. 오. 심쿵, 심쿵 멘트. 저는 살짝 이쯤에다가. 네, 이쯤에. 오. 오늘 뭐 했어요? 뭐? 뭐? 괜찮다. 이거 어디다 할까? 어디다 할까요? 뭔데 이거? 디스 이즈 포 유. 디스 이즈 포 유. 디스 이즈 포 유. 너 가로 룸 안 있어? 세로 룸 안 있어? 가로? 가로 룸? 여기 있다. 어디? 네. 디스 이즈 포 유. 디스 이즈 포 유. 귀엽구먼. 너무 귀엽구먼. 이거는. 여기. 야, 여기. 여기. 이거 했던 것처럼. 이건 반대로. 오, 네.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아까 그걸 한 번 더 찍으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좋아요. 오, 좋아요. 해볼까요? 네. 오, 네. 이렇게 됐어. 오, 이렇게 한 적 처음인데 되게 배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오. 괜찮다, 괜찮다. 이거 너무 괜찮다. 그치? 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다. 네. 여기 열자마자 예쁘다 보이면 얼마나 기분 좋을 것 같아. 그쵸? 찍혔을 때 나 보자마자 예뻤어. 심쿵. 완성.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지금 기념으로 활자 하나씩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개자가 보이고요. 감사합니다. 우와, 안에 진짜 이거 어떻게 몇 장이야? 133자? 아니요, 미쳤다. 활자를 다 채워서. 아슬한 프로젝트가 아슬한 캠핑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어. 요. 갑자기 말하다가 뭔가 주된 말을 해야 할 거야. 갑자기 말하다가. 갑자기 말하다가. 진짜 너무나 힐링이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뭐 하나 활동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람있게 끝나고 약간 이런 휴식을 갖는 것도 진짜 처음이야 응 그냥 후루룩 지나갔었는데 끝나고 마무리를 하니까 더 기분이 좋은 느낌? 응 캠핑 너무 하고 싶었잖아 어제 그냥 밥 먹고 이렇게 끝나고 언니랑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아 괜찮아요 그래서 잠깐 나왔다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구요 우리 둘 다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서 비록 새들이 많이 날아다녔지만 우와 야 이놈아 그래도 행복했다 응 나 오랜만에 삶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 새소리 듣고 응 풍경도 너무 예뻤고 비 오는 것도 은치있고 배소리도 너무 좋고 휴대비가 너무 맛있었고 약간 TV에서 보는 것들이었잖아 응 약간 이런 거 있으니까 다시 시작할 힘도 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나는 또 다른 추억이 생겨서 그게 너무 좋았고 짠 아스란 프로젝트 마무리 아스란 캠핑 열 다섯 개 다음 시즌에서 만날까요? 다음 시즌에서 만나요 안녕 진짜 끝이에요 응 다음 시즌에서 만나요 다음 시즌에서 만나요 다음 시즌에서 만나요